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치라노의 발톱이라든지 아, 뭐하세요? 영구와 남편의 분이 다 있잖아 치라노의 발톱이 아니고 영구와 남편의 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미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보스인 고동완 보스가 하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사생결단 4강 획득 베이스입니다 지금부터 각상에서 게임을 해서 이긴 팀에게만 최종 장소에 숨겨져 있는 가방의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가방의 위치를 획득해서 최종 장소에서 가방 7개를 먼저 찾아 보스에게 전달해주는 팀이 최종 있을 야야야야야야 가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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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러니까 각자 게임에서 이기실수록 일곱의 가방에 위치를 하나씩 갇혀지니까 게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형 갑시다. 네. 렛츠 고! 아, 소풍 가는 것 같으다. 야, 딴 데로 쬐까? 어디로 쬐? 쬐는 건 또 뭐야. 조민이 형이 참 짚어서 나는 거 좋아해. 너, 조민이 형 참 짚어서 나는 거 좋아해. 아니, 저기 뭐야. 광수야 영화를 찍었다고 그러지만 나야 그, 어? 오빠 드라마 하셨잖아요, 드라마. 무슨 약간 매니저 같은 역할. 야, 진짜. 일이 아닙니다. 광수야, 지효가 알잖아. 형, 저기 반전 드라마라고. 했었어요. 했었잖아. 일단 홍대로 가는 거예요, 홍대. 홍대요? 홍대 거리로 가서 룬님의 현수막을 찾으시오. 광수는 홍대 쪽 잘 알지 않아? 네, 저 홍대 좋아해요. 네가 홍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그렇네요. 홍대에 있는 여성들을 좋아하는 거. 홍대 열심히 계속 하니까 내가 여전히 못해요. 아니, 뭘 못해. 홍대에서 좋아하는 거. 아유, 굉장히 좋아해. 아유, 장난 아니야. 여보. 뭐야 또 쟤는. 홍호하세요, 지금 갑자기. 아, 서웅이 쟤는 뭐야. 야, 여보한테 처음 동원을 받아줘야지. 아, 방송 중이면, 방송 중이면. 아, 저기. 저기, 죄송하지만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어, 이러고 끊어야지. 무슨 여보하고 받고 있을지. 특히 여보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정민이 형. 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어. 아, 이거 일이니까 그거지. 누군 여보 없나. 아유, 아유. 아유. 사랑받아 나스 타임 차이가 있잖아요. 형, 성웅이 옛날에 배구했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난 몰랐어. 박성원 선배님. 저 액션 수프 시스템에서 콜리스템이 오피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웅이가 아까 오자마자 저 조스키를 지금 도발을 하잖아. 정민이 형이 게임 잘 뜬다.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영화 촬영장에서 정민이 형이 올 거라 카리스마인데. 그래요? 아, 정민이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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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오, 깜짝이야. 저, 저 차 따라가는데. 오, 깜짝이야. 그게 갑자기 많으시다. 아, 그게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카리스마 했다고 성웅이가 얘기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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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하는 거야, 형.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영화 촬영장에서, 현장에서 그래, 형이? 네, 되게 멋있어요. 아, 우리 예능 촬영 현장에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반영이 없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환경에, 뭐, 저를 잘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서 환경민이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그래서 환경민이야, 형이. 홍대 거리로 가서, 어, 홍대, 오. 홍대는?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는데. 너리작업 렛갱 빨리 들어오세요 가수 팀 가수 가수세요 난 알아요 어? 잠복하고 있는 멤버들과 순서들이 어디 피어오기? 이게 무슨 욕이지? 각 팀에서 사람을 찾는 데 특출난 능력이 있는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은 이곳 어딘가에 잠복을 하게 돼요 그 위치는 저희가 정해놨어요 근데요? 그 위치 정해놨으니까 지금 찾을 사람을 한 명 정해주세요 빈이 오빠가 잘 찍지 않을까요? 너 홍대 잘 알아? 그래 그럼 얘 해 게리 그래 그럼 게리 우린 정민이 형이죠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찾는 두 분은 홍정민 씨랑 왼쪽으로 오시고 둘이 약간 느낌 비슷하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정해준 위치로 누가 이 위치 궁금합니다 약간 느낌 비슷해요 둘이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정해준 위치로 이동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외초를 벗어주세요 네? 찾는 순간 찾는 순간 찾는 분이 다 껴입습니다 이거를 찾는 분이 다 껴입습니다 이거를